주니야, 너 왜 이렇게 못됐니? 내가 수업 얼마나 땡땡 치고 싶어 하는지 알면서 너 앞으로 좀 같이 누워 같이 누워 고유, 너 진짜 귀찮아 뻥치지 마 내가 제일 좋은 면허스야 입 다물어 왼손을 거둘 뿐이고 어이, 발자증독 기분이 좋아도 공부하고 짜증 나도 공부하고 짧은 시간에 조사 많이 하고 왔네 유룩북 와이 오늘 전학원 한소연이다 전학생이 자꾸 생각나네 미셋은 아니지 왜 그렇게 생각해? 18 그 시절 우리는 성장을 하고 있었고 이성에 관심이 많았으며 조금은 무모했다 걱정 마 내가 주니 신장 줄 거야 그 주니 밑에서 보니까 졸라 못생겼어 비용 오른손, 시력 재력 조류공품 농구 고유 정말 다른데 잘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너 셀룰렛 메모리라고 알아? 너랑 나랑 이상이 겹친 적은 없었는데 양호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했어 너랑 똑같이 해 그 사람이 가진 비밀 그걸 이해해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 같아 그 시절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었던 건 사랑이었다 그녀는 무려해 그 사람이 지민에 대해 저의 도시한 사유에 대해